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월 과채와 과일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과채류 전망을 살펴보면요. 토마토와 딸기를 제외한 과채류 출하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입니다. 토마토, 딸기는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하고 수박, 풋고추, 애호박, 오이는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가격이 하락할 전망입니다. 특히 수박은 코로나19로 외식 수요가 감소해 가격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11월 과채류 정식 의향을 살펴보면요. 일반 토마토와 수박, 청양계 풋고추, 백다닥이 오이의 정식 면적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대추형 방울토마토와 일반 풋고추, 애호박과 취청 오이의 정식 면적은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과일의 11월 전망입니다. 사과배 단감은 출하량이 감소해 가격이 전년보다 오를 전망이고요. 출하량은 증가하지만 품질이 양호한 감귤은 전년과 가격이 비슷하겠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가격이 떨어질 전망이고요. 또 올해 사과배 저장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입니다. 후지와 신고 생산량이 적고 저장성도 전년 대비 좋지 않아 저장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주요 과일 생산량은 감귤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입니다. 더 구체적인 농업관측 정보는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겨울철 국민과의 감귤에는 감기 예방과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또 올해 감귤은 품질과 가격이 좋을 전망이니까요. 새콤달콤한 감귤 많이 드시고 추운 날씨도 코로나19도 잘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이었습니다.